전취연진 무대로 올라와주세요 네! 뮤디션쏰 결과 보여주세요 5월 3일에 주로 생방송 SBS 인기가요 영예 뮤디션쏰은 과연 누굴까요? 3, 2, 1 2PM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PM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수상소감 말씀해주세요 아 네 먼저 진짜 저희 이렇게 항상 같이해주신 준영이 형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우 사장님 보고 계시죠? 너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그리고 조회사님 정민이 형, 주섭이 형, 민지 형, 주철이 형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! 이제 준호에게 비유를 줄게요 예! 가리스트 여러분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예! 네 앵콜곡 준비해주세요 앵콜곡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! 오늘 일요일도 이렇게 마칠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예! 저희는 또 다음 주 일요일도 이렇게 돌아갈게요 여러분! 안녕! 안녕! 은기가요 스태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어디로 짱! 예!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노래하고요 춤춥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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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고! 내가 진짜 잘하네요 아!!! 아아아아아아아 사랑이 나는거야? 수빈 메이크업 코디 학원에서